자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2 예 오늘도 청라 PC방 영업을 하게 된 윤 사장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이죠? 도박으로요? 인생을 또 역전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아이고 우리 나음이 헤헤 아빠 어휴 이제 걸음마도 하고 좀 컸네 기어 다니더니 살 너무 찌떡야 먹을 건 좀 먹고 있어? 헤헤 아빠 그래 니가 알아 잘 챙겨 먹고 해라 어 마인 좀 넣어놨어? 어 빨리 무럭무럭 커서 앵벌이 해야지 우리 아들 헤헤헤 헤헤헤 앵벌이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아빠 출근할게 잘 가 아빠 우리 나음이 못 자 자려면 어 아 장사 좀 되나 몰라 씨발 꺼져 싸가지 없는 새끼 우리 거북목 아저씨 북목이 아저씨 초록색 얼굴을 한 트럼프 닮은 새끼를 죽이라는데 호우 저기 있네 아 이 개새끼 너 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씨발레마 이 새끼야 여기 있다 복목이 아저씨 땡큐 자야겠다 이쯤 되면 잘 시간 됐지 아빠 왔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기 위한 시간이 7분이나 남았다는데 아 그냥 뒤질까 거북댁이래 북댁이 아저씨야 거북댁 거북댁 북댁 북댁 거북댁 들썩 들썩 떠 들썩 거북댁 거북댁 북댁 북댁 거북댁 북댁 아 좀 자고 싶은데 북댁 흔들어라 이기야 어? 저 새끼 쳐낼게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일배를 하고 있어 키우키우키우기 형 지금 게임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키우키우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전혀 네벌 애 좀 볼까? 으악! 크흐 아 개갔네 게임 자야 되는데 그래 저장 됐으니까 어? 어이구 어 우리 나흠이 어이구 우리 나흠이가 이렇게 컸세 그래 첫 출근이야 나흠아 어 나가서 앵벌이 하자 이제 어느정도 의사소통도 되니까 앵벌이 하자 우리 아들 금세 커버렸네 음 음 우리 아들 뭐 팔아? 플리스 엘프 어 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요 아 이새끼야 집에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났어? 흐.. 훔쳤어요 잘했어 네에 하얀 턱시돌 입은 남자에게 usb 드라이브 아 우리 일론 머스크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 알고 있거든 우리 머스크 일론 머스크 받아라 고마워요 가끔들어 좋은 계획이 있어요 오케이 500달러 땡큐 잘 쓸게 자 출근이다 출근이야 출근 음 아들이 휴먼지인가 존나 빨리 크네 굉장히 빨리 크긴 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대 있는데 오케이 여기다 이제 컴퓨터 한 다섯대 깔고 나머지 싹 다 오락실로 채워버려야겠어 에미 클립이라도 시켜 시발 나홍이도 일하는데 뭐 에미는 지가 알아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응 알게 뭐야 그냥 정 떨어진 지가 오랜데 8800원 뭐야 클리너 클리너 아 로봇청소기 비용 존나 비싸네 배터리 가는거 개같은거 아이씨 600달러 뜯겼네 일단 카페 열어놓고 저 도백 좀 하자 아냐아냐아냐 5천달러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그냥 일단 주문 좀 하자 오락기가 너무 부족해 오락기 아니 아 그래 오락기 가자 오락기 오락기 한 대 두 대 두 대 야무지게 지불하고 이제 도박을 돌리면 되는거야 그래 욕심내지 말고 20달러로 100번 돌리자 오우 홀리쉣 아 아 확률 개같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반복하겠다 어우 배고파 배고파 어우 배고파 야 넌 밖에 다니는 복장 이게 뭐냐 일한다고 보냈더니 아 들창고같은 냥 그니까 가게 장사는 잘되는데 가정이 바로서야 어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박해가지고 돈 야무지게 벌었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우리 나음이 진짜 내가 잘 키워야지 뭐 싹 갔다 갔네 나음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하려고 했더니 나 가버렸네 새엄마 쇼핑하라고? 애 바지 그래도 친엄마가 있는데 장사 좀 되네 오늘 아 좋다 내가 진짜 개소리야 머릿속 보면 딱 내 아들인데 나음이 우린 나음 당한 나음이 일 잘하고 있나 볼까 어떻게 또 아까 훔쳐온 물건 잘 팔았는지 좀 쓱 볼까 우리 나음이 어딨어 아이고 이 새끼는 이거 아직도 못 팔고 이렇게 목 안 좋은 곳에서 뭐 하냐 애 오늘이 처음이라 아 이 새끼야 하여간에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그래 네가 그래도 밖에 나와가지고 밥벌이 네가 해야지 밥은 네가 사 먹어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일로 와 일로 와 넌 애새끼가 이렇게 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지금 머리보니까 형의 아닌데 쯧 어? 아 개같은 짓고서 아이 어떻게 팹니까 그래도 내 애를 낳아준 어? 친모인데 안 그래요? 패는건 좀 그렇고 팔라구요 나중에 예 나중에 좀 어디 좀 어? 괜찮은 곳에 좀 와이프 좀 팔게요 에헤헤헤헤헤헤 핫도구도 얼마 못 팔았네 장사 접어라 그냥 새끼야 밧대가리 뒤지겹게 좀 닦고 새끼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야 머스타드통이랑 아 이 새끼 이 새끼 인도에서 왔어 위생관념이 아주 남달라 아 좋다 하아 오늘 근데 컴퓨터 없이서 돈 잘 벌리네 그냥 진짜 게임방으로 가야되는데 진짜로 오락기만 있는 오 다시 또 8000은 벌었네 잠깐 스탑 2대 더 사자 2대 더 사 오락계는 금액 못 올려 그래도 120달러면 괜찮지 100으로 돌리기엔 좀 약간 불안하네 개인적으로 뺑기 상태 아주 깔끔하구만 나중에 PC방 손님들 오면 이제 똥 존나 싸갈기겠지 돈 좀 벌어가지고 나중에 슈버컴 한 대 사야지 아니 이 양반은 뭔 미친놈처럼 헐레벌떡 뛰어오고 뭐야 왜 왔어요 돈 달라고 온 거야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어 택배 왔다 잠시만요 좀 지나갈게요 내 가방 낫고 뭐 이러고 있냐 한 대가 더 왔습니다 게임 마음껏 하십쇼 붙어서 게임 할 수 있으려나 아 좋다 정말 좋다 2층은 PC방으로 가자 아냐아냐 1층에 PC방 놓을거야 컴퓨터 고세양으로 몇 대 놓고 저기 죄송한데 게임 안 하실거면 좀 나가서 스쿼트 해주세요 예? 아 왜 여기서 운동질이야 시발 미친년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더 우리 게임방 운동해봐 방망이로 그냥 이거 어떻게 켜지? 램프 키는 버튼 뭐였지 얘들아? 돈 얼마 벌었을라나 아직 무한히 못 벌었네 전기 나간 거 아니야 L? 이거 고장 났다고? 아 문 옆에 버튼 있다 맞다 맞다 조명 켤게요 아 조명 야무지다 눈 나빠지실라 우리 손님 깔끔해졌네 오우 홀리쉣 자 돈 좀 먹어보자 그만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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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백배 한번만 떠라 백배 아 백배 한번만 떠라 백배 마방이는 못 차리나 그만해라 오우 스탑 스탑 어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스탑이 안되네 설마 버그? 돈이 안 단다 족버그다 족버그야 아직도 무료야? 자유회전은 돈이 안 납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자유회전이 끝난거 아냐? 여은비형아야 그냥 얘는 밖에 나가서 일도 안하고 여기서 쓸데기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스쿼트하고 있고 진짜 네가 애 낳아줘서 내가 정말 참는다 응? 어 스탑 가자 진짜 스물다섯판 야무지게 가자 진짜로 제발 되라 레츠고 돈 좀 벌자 아 돈 너무 줄줄 샌다 조금만 더 도모에 있어 바람나겠네 아씨 20분 남았어 오 두개 아씨 한 번 뜨겠지 열한 번 남았어 두개 아 아 오 사탕 하나만 사탕 하나만 아씨 아씨 왜이래 왜이래 타카를 그렇게 찍고 여기서도 먹을 거 쳐먹고 싶냐 30으로 가자 아 크게 대박 노리는거 이런건 안될거 같아 적당히 하자 아 대박 느리고 이러다가 또 빈털털이 되면 로봇청소기 뭐하냐 이 새끼 느리네 씨발 600원이나 600달러나 받아 처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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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 왔어? 소풍 왔어 소풍! 야무지게 이래 하이씨 너보다 빠른거 같은데 아들이랑 앵벌이 해야지 나움 풀세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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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성능에 크게 이상은 없네 음 아 도박 안 돌아가고 있었어 샤발 아 심심한데 저기하는거 갈까 경마장에 나온거 갈까? 경마 오늘의 1등 말은 어떤 말일까 경마한번 하자 어이 안녕하소 오늘은 보라말이 잘되긴 하던데 두번이나 보라말이 1등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 적토마한번 아니 적토마한번 가자 적토마 100달러 가자 응 적토마한번 가자잉 클럽? 알았어 이따가 뛰어뛰어 뛰어뛰어 그렇지 그렇지 야 아 뭐야 시발 사기하냐 이거 아니 말하나봐 너무 빠르잖아 아 존나 주작이네 이거 어 2등 뭐야 아 2등도 안보여 이거 뭐 아 아 적토마 뭐하냐 에이 끝났다 이거 순사기네 순사기야 적토마 4등이네 에이 빙신같아 에이 클럽이 어딘데 클럽 가면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나음이 퇴근했네 이 새끼는 낳아주고 길러줬더니 음식값 처먹은 값을 안하네 이따 있어봐 클럽이 어딨어 음악 들리는 쪽으로 가면 되겠구만 나음이 성주고 보내자고 그럼 미안한데 초등학교도 안 보냈는데 맵을 켜볼까 클럽 여기 있는데 아 아 아 아 어우 내 징박힌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돈 뺏기는 거 아니냐 오 여기가 클럽이야 돈 뺏기다 돈 뺏기다 클럽 개판인데 크로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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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얼굴 치워 아잇 찹 홀리 쉣 아 뭐야 러시아에선 뭐 옥 샀나야 뭐야 오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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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운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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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찌기네 응 여기 뭐 클럽 물이 너무 좋다 못 사는 동네인줄 알았는데 그지같은 동네인줄 알았는데 오 너무 좋은데 물 왜이렇게 좋아 으아 우우! 으으으으 슬롯 어어 옆에서 춤추면서 돈 번다 와우 와우 괜찮은데? 777 아까 나올 뻔 했거든 7 킬 기계X 같네 기계X 같네 이새끼는 술이나 따라 처먹을거지 뭔 연병하고 좀비춤추고 있네 아 뺨 따고 ㅈㄴ하렵다 이새끼 어? 허리도 얇아가고 얍실해가지고 에휴 이새끼 이새 여기저기 임 와우 어 나 지금 배고파 어 밥먹으러가야돼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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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블랙장 한번 쳐볼까 배고파 어 에이 씨발 사기네 이거 기계 족 뭐하시는거죠 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네 분 다 뭐 제가 뭐 고르고 그래야 돼요 일단 옥산나너 꺼져 음기행 너 꺼져 하 나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제일 좋네 어 내 스타일이야 오 너도 맘에 든다 어 너무 까매 근데 다 얼마에요 아 300달러 300달러 어 니 춤이 그렇게 같이 있는 같이 있겠다 그렇지 가자 어디로 갈까요 어딨을까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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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떡해 나 좌우 seen 좌우 넘이 woh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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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 기아, 곤웅, 젠장통, 지한거봐라 갈게요 다 됐나, 길 집중해서 보내 어우 여기 너무 좋다 술 한잔? 술도 먹을 수 있어? 술은 안주는데 여기서 먹는건가? 술은 못 먹어 아, 까비 9, 18! 아씨, 18 18이면 괜찮지, 스탠드 나이스! 200달러 좋았어, 괜찮은데? 500, 와! 500달러 500달러! 렛츠게릿 6, 3, 9, 하나 더 19 좋아! 나이스 나이스, 1000달러 야, 이게 노다지네 아, 잘 놀다 갑니다 이 개새끼들 아, 돈 벌어가네 꺼 아, 돈 많이 저기 안됐네 아이, 시가, 진짜 스피를 잘 되어야 되는데 코트야 고사양 컴퓨터 사서 이용금액 올리면 돈금방 걸텐데 컴퓨터는 언제 사 포스기도 사면 카드 자동결제해서 편한데 알고있어 포스기 사다놨어 뭐야 너 왜왔냐 미칫 아 씨발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왜 내 진짜 나가 걔같은 년아 이상한 년이네 전혀 집에서 애 보라고 했더니 왜 여기와서 게임을 하고 자뻐렸어 나가 집안 꼬라지 잘들어가네 정말 핫도그 사장 왔네 안녕하세요 핫도그 안팔고 왜 여기 왔을까? 게임 한판 하려고요 그래 빨리 게임하고 가 나 이따가 배고파 그리고 배고프다고 알겠어요 조금만 나가 나가 이 개새끼 안되겠다 너도 나가 응 뭐야 여기 왜있어 형제야? 쌍둥이야? 아직 잘때 아니야 조금만 더 이따 자자 오오 만달라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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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달라 좋다 백백 백백 우와 스톱빗 택배 시켜놓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최고 사양으로다가 어우 너무 비싸다 비싸긴 비싸다 야 너무 비싸다 이게 맞아?